리포터 리포터를 하셔서 말씀을 잘한다 리포터 한번 해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엄청 올렸는데 나 이거보다 더 올렸어 나 뭐야? 아저씨? 지금 낚시하시는 뭘 잡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이고 여기 오늘 이렇게 감성 도움 처리여가지고 도움이랑 박음발이랑 잡고 있죠 아 지금 혼자 오신 거예요? 아니 왜 혼자 나오지 이거야 아 뭐 좀 잡으셨어요? 아니 오늘은 좀 파도가 많이 줄여가지고 네 더 시간 더 해야 돼 아유 집에서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시겠어 왜왜요? 괴기들이 놀라 괴기들이요? 아 기다려볼까요? 너무 짖궈러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잡혔어 어 잡혔어 이거 뭐예요? 아니 장화가 장화요? 장화요? 누가 바다에 장화는 아 아 아니 어쨌든 뭐 몰아서 잡히면 좋잖아요 여러분 신선한 장화가 잡혔습니다요 근데 진짜로 이상한 분들이 많아 하는데 갑자기 이뻐 결혼했어? 갑자기 결혼 안 했어? 우리 아들 있어 소외 시켜줄게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괜찮아 아 예예 저번 달까지 필리핀 여자 만나다가 소개를 좀 해줄까? 아 어려 마흔 둘 인사해 괜찮으시다 여기 괜찮으시 나 죽으면 다 야꺼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못 줘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 왔어 여기에 아 오늘 이 바다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보물이 있지 네 그 보물이 어떤 걸까요? 궁금해? 네 너무 궁금해 반짝반짝 빛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건데 따라와 어디 가시나요? 카메라는 따라오면 안 돼 저 혼자요? 아니 이게 방송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요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방송사고야 방송사고라고요? 네 아 그러면은 한번 보고 같이 들어가서 찍는 거 어때요? 내 거를? 내 거 어떤 보물을 얘기하지 않았나? 보물이요? 이 마을의 보물이면 이거 말고는 내가 자랑할게요 아니 그걸 찾아온 게 아니고요 술 많이 했네 미안하네 네 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